닮음이 매력을 끌어낸다고 그들은 말했다. 배우 변우석의 최종 아이돌은 라이징 스타 그룹 라이즈의 멤버 안톤이다. 상큼한 닮은꼴로 알려진 두 사람은 매력뿐 아니라 흥미로운 평행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석은 지난달 MBC FM 사유 2시의 데이트에 출연해 안톤에 대한 팬덤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닮은꼴이 언급되자 우석은 평소 좋아했는데 존경하는 분과 닮았다는 말을 들으니 감사하다고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지난해 도쿄돔에서 열린 2023맘의 어워즈에서 이뤄졌다. 한동안 안톤을 향한 팬심을 키워온 우석은 진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운 좋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회상했다. 서로를 비유한 것부터 일본 무대에 서는 것까지 우석이 자신의 개인 계정의 안톤과 함께 찍은 셀카를 소원성취라는 글과 함께 올리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TVN 드라마 선재를 안고가 방영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사적으로 반전됐다. 극중 우석은 수영선수 출신 보이밴드 멤버 유선재 역을 맡아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임솔, 김혜윤분의 영감을 받아 작곡한 샤워를 작곡한 점에서 그 면모가 확연히 드러난다. 반면에 엔타는 미국 유저지 출신으로 원래는 주니어 수영선수였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수영장이 문을 닫으면서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윤상 씨는 안토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그가 아이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안토는 작곡과 작곡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독립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최근 그들의 낭만적인 관계에 대한 소문이 그들을 홍역에 걸리게 했습니다. 지난달 우석은 프리랜서, 모델과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소속사는 대학 동창일 뿐이라며 이를 즉각 부인했다. 나중에 상대방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 3월에는 안톤이 미국 거리에서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열애설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사진 속 여성은 안톤과 나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선을 그었다. 안톤은 생방송에서 루머를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손재를 들고의 성공에 힘입어 우석은 6월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방콕, 서울, 홍콩 등 첫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레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시아 도시 안톤이 속한 그룹 라이즈는 지난 5월 서울, 도쿄, 멕시코시트에서 첫 번째 팬 콘서트 투어 라이징데이, 라이징데이를 석류했다. LA, 홍콩, 타이베이, 마닐라,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 등 전 세계 10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각각 연기계와 가요계에서 가장 핫한 두 스타로서 닮은 꼴로서의 두 사람의 평행 여행은 계속해서 전 세계 관객들의 호기심과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100% 80% 81% 70% 90% 80%